말리포 데크에서 요가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만조라서 핫꽁치가 제법 나옵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은 잘 안나왔었는데 어제도 한 30마리 잡았다고 하시는데 우와 아주 핫꽁치가 실화네 으 으 반찬으로 자 이게 타다닥 하는 소리에 쫓아 오는구나 또 왔다 하얀 걸 보이던데 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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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되요 어 더럽게 가 에 들어올게 다 들어왔구나 아 으 우리 내일 낚시일까 하하하 요거하고 낚시도 있어요 있지 차비야 있지 요거하고 잠깐만 하하하 반찬 반찬 잡아가야죠 이거 어떻게 먹는거에요 아니 뭐 이거 이거야 뭐 시간이 시간이 잘가는게 낫지 어 그거 끌고 간다 어이짜 어 잡았다 어 안걸렸나 어 그거 뚱라다 이야 안크네 요거는 사이즈 증명 아 아 아 아 무거에요 이게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예 예 썰어 조금 있으면 자라 으쌰 분명히 깐어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